2호건 왼쪽 붙었어요. 셧앱! 링컨 윌리엄스. 한 선수 백시 위로 갑니다. 깨끗하게 꽂힙니다. 링컨. 속공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즌 서브 1득점이 있습니다. 서브 2득점째를 챙기는 링컨 윌리엄스. 스코어는 8대4. 아 좋았어요. 옆쪽 서브에이스 링컨. 자신의 기준 1.5미터에 대해서 인기를 한 팀사원 감독이었습니다. 밀린이군요. 지금 막고 나갔어요. 타임아웃 이후에 바로 돌리지를 못하는 삼성. 완전히 타이밍을 찬게 링컨 윌리엄스. 와 대단한데요. 6대4에서 시작한 링컨의 서브. 7대4, 8대4, 9대4, 10대4. 이제는 11대4. 서브는 링컨. 돌아왔습니다. 서브 감각을 완전히 찾았어요. 서브 득점. 오늘 서브로만 5득점째 링컨.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점프 패스. 후이닥타. 블록카운 링컨. 빠른 타이밍에 가는 것과 비슷해요. 연타로 들어갑니다. 링컨.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강타를 보여주면서 출발하는 링컨. 한 선수. 맥시로 링컨 터치압. 서브 예리합니다. 잘 돌았습니다. 한 선수 뒤에서. 킹오픈 연타. 링컨, 정지석, 박승석. 힘을 뺄 때는 완전하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타이밍을 약간 늦추면서 힘을 빼고 연타 시도거든요. 지금까지 어려운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라이프 액어탭 링컨. 링컨도 자유자재로 공을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면서 빠르게 때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내려오면서 각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걸. 페이크 동작인데 넘기네요. 맞고 튕겨져나갑니다. 결국 경기를 정리하는 대안의 공전 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